똥겜즈 멤버 자격요건 목소리가 좋아야 한다 게임을 마구마구 아 이렇게 하면 스팀 게임 지불 구매능력 한 달에 한 10만원? 3번 와꾸는 필요없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다른게 시간 계이백수 환영 이정도면 될거같은데 계이백수 환영 이거 항상 위로가 안되는구나 자 뭐 이정도면 될거같습니다 일단 대기실로 들어와주시기 바랄께요 괜히 나대지 말고 억탱금지 노잼 드립일거 같으면 내뱉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인내심 나대지않기 재밌으면 나대도댐 재밌으면 나대도댐 전문용어로 얘기해줄게 나대도댐 나대도 라드로 대기실수 따뜻 네네네네 그리고 그 다음 현대중 해봐 롤은 할 줄 알아? 뭐요? 롤 롤이요? 저를 썩고 누죠 배그는? 왜요? 배그요? 배그는 못해요 배그는 못해? 네 비영신이야 알아서 들어가 네 추빈이가 오늘 좀 도와줘 롤배그 하기만의 시발색이야 관리직에 일단 둘테니까 내가 올리라는 애들 올리고 네 내보내라는 애들 있으면 이제 내보내고 해야된다 네 오른쪽 마우스 눌라고 연결 끊기 눌러버리면 돼 그래서 말 안 듣잖아? 그럼 추방하기 누르면 돼 네 알겠습니다 어 니가 오늘 보조를 해 대기실로 와 대기실 마이크 다 꺼 개 이 새끼들아 마이크 다 꺼라 자 이걸로 해야 되는구나 어 마이크 다 꺼 자 지금부터 똥게임즈 오디션을 시작한다 마이크 끄라는데 안 끄는 인원 바로 연결 끊기로 내보내도록 한다 정도가 바로 추방해줄게 너도 추방해줄게 말 안 듣는 새끼들은 듣지도 않는 새끼들은 나랑 소통 어떻게 할거야 나가 이런 비응신들 이런 비응신들 스피커 이거 헤드셋 모양 뜨는 새끼들은 듣는 것도 안 하고 있잖아 듣는 건 열어놓으란 말이야 귀는 음 자 음 아니 시청자분들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화면이 이게 좋아요 아니면은 이게 좋아요 추빈아 추빈아 저런 새끼들 내보내라니까 뭐 어두운게 좋아? 오케이 어두운 걸로 할게 이거 어 마이크 빨간색깔 내보내요? 빨간색깔은 이제 저기 똥게임 이게 얘네들은 뭐지 빨간색깔이랑 빨간색깔 안 돼있는 애들은 뭐지 대체 tussen 흐흑흥 이찬하네 희한하네 빨간색깔은 지금 강제로 잠긴 거를 빨간색깔이라 그러는데 여기 지금 서열이 온라인으로 돼있는 애들이랑 똥게임즈에 지금 들어와있는 애들이 따로 있네 서버에서 음소거시킨 애들이 빨간색으로 되있는거구나 똥게임즈 빨리 시작합시다 어 방금 저 새끼 닉네임 뭐야 얘들아 비오 어쩌고저거지 알고트라 아 씨발 이거 안되겠다 내가 너네 아예 마이크를 싹 다 끄는걸로 해버려야겠다 사용자 설정에서 가능할거야 이 새끼들 안되겠네 서버 설정 역할 여러분 말하기 닫아버려야 돼 이러면 이제 다들 말을 못할거야 온라인 지금 서버 설정해서 다 해놨으니까 콩식아 너 관리할래 니가 어 아니 내가 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다 애들 말 못할거야 이제 마이크 켜봐 니네 어 왜 되는거지 닫어 닫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닫어 아 안되겠다 콩식아 콩식아 너 잠깐 올라와봐봐 콩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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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쳐봐 콩식아 채팅쳐봐 콩식아 채팅쳐봐 아 들리세요? 네 소야야 어 여기다 소야 말고 콩식이 어딨어 그럼 들리지 안들리냐 닫혀 이 씨발련아 너 바로 차단해줄게 닫혀 이 씨발련아 너 바로 차단해줄게 어 닫혀 이 씨발련아 아니 이거 마이크도 꺼져있고 마이크 들리십니까 콩식아 네네 관리직으로 줄게 네네 그거 제가 설정해둘게요 반갑습니다 얘 새끼들 내가 다 전부 꺼 그럼 전부 꿀 수 있어 너가 그건 안돼요 제 가슴에 소리가요 병신 너 뭐하는거야 제 가슴에 연속이 가요 뒤로 공이랑 손 차단했어 차단했어 시각 이릇 참고판 까요 에이 차단했어 잠깐 소리를 끄시는게 아 차단해놨어 음 오케이 콩식아 콩식아 했어 이거 제 권한으로 못하는데 내가 너 권한줬는데 관리직에 아 이 랄프 이 씨발남 이거 관리직 아 이거 어떻게 해야돼 아 씨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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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식아 네네 이거 그냥 이대로 진행해면 될 것 같아 그냥 보이는 애들 중에 좀 저기하는 애들이 있으면 바로 쳐내 니가 네 어 자 이거 나중에 그 디코는 내가 나중에 세팅해놓게 똥갬즈에 맞게끔 똥갬즈랑 관리직이랑 관리직 밑에 똥갬즈 있고 똥갬즈 밑에 그냥 어 일반 참여자로 해놓게 앞으로 그렇게 해놔야겠어 어 자 일단은 관리는 그냥 어쩔 수 없구요 자 채팅 치지마 채팅 치지마 어 채팅 치지 말고 자 어 우리 똥갬즈로 오늘 모집을 할텐데 목소리가 일단 좋아야돼 어 일단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도록 할거야 지금부터 참여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중에서 이렇게 막 저 왔다갔다 하는 애들 바로 쳐내면 된다 콩식아이 자 맨 위에서부터 간다 느낌표 SJ 호명하면 바로 말해 안녕하십니까 형님 어 몇살이야 나이는 서른입니다 스팀 한지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스팀 라이브러리 몇개야 저 70 71개인가 72개인가 돼요 이번에 하나 사가지고 사이버펑크 너도 사펑크 피해자야? 아 네 맞습니다 사이버펑크 플레이타임 몇시간이야? 저 3시간 정도 됩니다 근데 버그가 많아서 나도 4시간이야 아 그래서 씨발 환불도 못해 그래 일단은 느낌표 JS 나이 30살 처먹었는데 일단은 올려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나쁘지가 않네 일단은 올려놔 콩식아 똥겜질 올려놔 콩식아 똥겜질 올려놔 깜질야말고 나이 kyw 명재빵 택시 오래됐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너랑 안하면 뭐 안 돼? 알겠습니다 오오 쨋쨋쨋 비영신 진짜 안할거야 오키도키 뭐냐 너는 개새끼야 예? 너는 뭐냐고 죄송합니다 나가 방금 섹스에 친애 내보내 오키도키는 나랑 자주 게임하는애야 그래서 내가 욕한거야 얘들아 소야 네 형님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 별로 구리다 오늘 마이크가 좀 이상한데 5초 오겠습니다 형님 아니야 아니야 개복지 자 여기를 얘들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이제 그 저 인력사무소로 생각하면 돼 오늘 인력사무소야 오늘 안됐다고 해서 다음에도 안된다 뭐 이런건 없어 인력사무소라고 생각해라 대기실도 그냥 인력사무소로 바꿔놓게 인력사무소 마이크 필수 자 다음 기억 지긋 이 새끼 뭐야 닉네임부터 족같아 꺼져 개복지 다른 스트리머 닉네임 표절했죠? 꺼져 골쿠 따라했죠? 꺼져 기수 김기수씨 따라했죠? 꺼져 딤킹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너무 먹었죠? 꺼져 자 리루리루 이 새끼 뭐야 이제 들어온 새끼 꺼져 개그튼년 곧둑고추 3cm 강태 홍시가 개그튼년 개그튼년 저 새끼 뭐야 개그튼년 바로 너는 내가 차단해줄게 콩시가 네네 개그튼년 저 새끼 차단 때려 네 로고 찾아서 할게요 어 자 리루리루 아 마이크 권한을 안줘서 안된거야? 되잖아 빨간색으로 야 애들아 니네가 잘못 알고 있는게 빨간색으로 돼있는 애들은 내가 직접 켜줘야되는 애들이야 어? 이 멍청한 새끼들 봤나 이거 빨간색으로 돼있는 애들은 내가 직접 켜줘야되는 회색으로 돼있는 애들이 니들이 키는거야 자 골쿠 다현 마이크를 키라고 이 개답답한 새끼야 아 나가 리루리루 안녕하세요 어 남자 이제 그만 받아 마또리 네 님 스물다섯 살 또리또리 마또리입니다 또리또리 마또리 예 맞습니다 아 씨발 아 귀엽네 이 개새끼 뭐 아 감사합니다 또리또리 마또리 네 어우 역겨 추방 멍청이 호텔 병신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형님 스물한 살 멍청이입니다 형님 아 좀 너무 나대 알겠습니다 형님 민성희 안녕하세요 저 성킴스 계속 대기타고 있었습니다 너무 착한 척해서 별로야 넵 음 아 왜 자꾸 겨우 들어오냐 얘들아 딩킹이랑 나가란 말이야 안되겠다 서버 추방해줄게 내가 내보내도 자꾸 들어오네 추방해줄게 벵은이 예 형님 안녕하십니까 음 뭐야 너는 네 저 형님이랑 같이 게임하고 싶은 색스포치 야 방금 색보자 외친 새끼 내보내 콩시가 콩시가 네네 봤어 못봤어 못봤어요 아니 뭐하냐 지금 설정으로 마이크 다 껐어요 아니 전체화면으로 디콜을 하란 말이야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아니 전체화면으로 하라니까 모니터 하나에 꽉 채워서 그러면 디코에 딱 누가 들어오면은 바로 볼 수 있다고 동체시력으로 어? 사람 너무 많아요 아니 이게 뭐가 많아 나도 할 수 있는데 아니 위아래 다 잘라지잖아요 아니 너 모니터가 그렇게 작아? 저 34인치에요 34인치는 나랑 똑같은데 왜 안돼 형님 너 화면 보면 잘리는데 아니 전체화면으로 아니 나는 저기로 해놔서 그러지 전체화면으로 딱 더블클릭해갖고 디스코드 자체를 전체화면으로 키라니까 나는 이거 화면에 맞춰야 돼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해 안 가? 아니 했어요 했어요 전체화면으로 하라고 전체화면으로 디스코드를 알겠지? 네 내가 하라고 내가 하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화면을 이렇게 봐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시인성이 떨어져 시인성이 떨어져 인정? 알겠지? 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제 나되면 안 돼 이제 마이크 아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바로 강퇴한다 이제부터 야 주단비 주단비 저거 제가 초래 다 꺼낼 거거든요 그 오른쪽 클릭하셔서 하나씩 키시면 돼요 아 야 주단비 네네 너 뭐야? 아까 내가 오라고 할 때 안 오고 지금 뭐하고 있었어? 아 저 보석 십자수 하고 있어가지고 못 봤어요 보석 십자수? 네 그게 뭐야? 어 그 틀 안에 보석을 이렇게 맞춰서 넣는 거예요 올라가 있어 네 똥겜지로 올라가 있어 추빈이도 마찬가지야 음 자 ASD 내가 켤게 내가 켤게 이제 그래 이게 낫다 마이크 켜라 JH 선도부 킨다 네 안녕하세요 형님 어 상당히 좀 다운돼 있네 오늘은 살이 됐습니다 오늘은 좀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차분하게 좀 들어왔네 네 근데 왜 난 그게 가아식으로 느껴지지?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본 모습을 꺼내야 되는데 이번엔 좀 형님한테 잘 나가 영준이 네 형 안녕하세요 얘들아 난 느낌을 본다 네 느낌 별로야 너 엘라시 이 새끼 오늘도 왔네 코트님 안녕하세요 그래 반갑다 이 새끼 라시야 예 오늘 우리 느낌 맞을까 안 맞을까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습니다 틀렸어 와카와카야 음 어 네 반갑습니다 형님 어우 네 반갑습니다 형님 어우 내가 좀 거슬리네 아니 아니 저 더포레스트 다운받았었는데 왜 안 껴줬어요 어제 어 왜 나한테 따져 음 다음 얘는 뭐냐 자꾸 야 방금 xg 쟤 쟤 차단해 어 딩킹이는 자꾸 들어오네 차단해줄까 딩킹아 야 니네 자꾸 왔다갔다 거려 말해봐 맨 위에 태훈11 콩씨가 태훈11 강퇴시켜라 영어 태훈11 아예 그냥 못 들어오게 추방시켜버려 자 뭘 보냐 켠다 뭘 보냐 네 안녕하세요 뭐하냐 편의 방송봅니다 계속 봐라 자 김민수 한번 켜볼게 민수야 야 내가 말 한바디 자 우리 영석아 예 형님 영석아 나 이 개새끼야 뭐 나가 은채야 켠다 은채는 좀 기대해볼게 마이크 켜라 은채야 코트 형님 안녕하세요 아 좀 너무 좀 게이 같아 음 전태엽이 안녕하십니까 형님 안전화랑 안전모를 야무지게 챙겨왔습니다 안전화랑 안전모를 야무지게 챙겨왔어 네 야 근데 좀 마이크가 좀 음질이 별로네 어 지정하겠습니다 어 당장 어디서 뭐 뭐 어디서 사올수도 없잖아 음질이 중요해 태엽아 네 형님 자 위키브레인 뭐야 위키베인 어 야 베인아 위키바인 말을 안하냐 차단 정민이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음질이 별로야 우리 존마니 닉네임이 존마니야 네 안녕하십니까 형님 아이 좀 목소리가 좀 이렇게 좀 목소리 좀 그래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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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트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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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약간 최홍만 목소리나 약간 좀 속으로 길들어가는 목소리야 어 좀 목소리 좀 졸리는 목소리 텐션이 별로야 방송에 쓰기 안 좋아 어 키미? 얘 키미? 안녕하세요 바로 추방 지금부터 진 진 3377 아 이 씨발 차단해줄게 그냥 나가 아 애새끼들 더럽게 그냥 겨들어오네 최진수 키께 안녕하십니까 형님 반갑습니다 21살입니다 예예 아 좀 피곤한데 아 피곤합니까 형님 니 목소리 들으니까 피곤해 커용아 안녕하세요 음 반갑다 네 음질이 좀 별로네 아 아 여자만 찾으려고 하는거 아니야 어 자 우리 쿨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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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켰는데 고블리 차단 김민준이 아아 차단 23살 개백수 쿨도로가 합니다 반갑습니다 쿨도그 네네 음질은 괜찮은데 너 저 뭐야 스팀 바로바로 지를 수 있어? 바로바로 지를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몇개야? 라이브러리에 한 50개 넘게 있습니다 음 구라 같은데 어 지금 라이브로 인증 가능합니다 맞나? 네 그래 말 잘 들을 자신있냐 네 키보드 한번 쳐봐 지금 치고 있습니다 길게 쳐봐 길게? 잠시만요 약간 좀 키보드 소리가 좀 거슬리네 아 조용히 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쿨도그 어 엇가가 아니라 알았어 알았어 쿨도그 일단 올려놓을게 쿨도그 올라가있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얘들 막 들어오네 콩시가 이거 맞 들어오게 하는거 못하냐? 이제? 그 저번에 그 웃겨라 채널 파던거 있잖아요 어 거기는 되는데 여기는 제가 설정을 안해놔가지고 아이 참 저기하네 알겠어 일단은 그냥 해보자 어 이제 막 나대는 애들이 바로 그냥 차단해버리면 되니까 자 이제 좀 밑에서부터 가볼게 태형이 안녕하십니까 형님 넌 뭐야 이 범블비 같은 새끼야 태은이 말 안하냐? 태은아 추봐 파찌 예 형님 파찌 인사드립니다 아까 들었던 목소리인데 네 저 처음입니 음 평범한 닉네임 예 안녕하십니까 형님 그 개백수 겜붕입니다 하늘풍경이 네 안녕하세요 어 어 집에 너무 이게 소리가 좀 티비 소리가 좀 마이크로 새어 나온다 어? 티비 안 켰는데요? 그 다른 사람이요 제가 보냈어요 어 아 그래 풍경이 아니야? 네 저 아니에요 어 근데 목소리가 좀 너무 텐션이 났다 어 어 그래그래 자 텐션 올린다고? 네 아 올리지마 봉순이 왜 웃어 봉시가 왜 웃어 이 씨벨러마 아니 아니 텐션이 목소리 자체가 낮은데 텐션을 어떻게 올린다는 거야 여러분들 봉순이 하봉순이 하봉순이 마이크 안 키네 하봉순이 차단 때려 랄프야 아 저기 콩시가 네 마루 네 형님 안녕하세요 넌 너무 할비 목소리 난다 아 제가요? 어 아 그런가요? 패스 현이야 네 아이 목소리 답답해 태형아 태형아 또 마이크 꺼놨네 개새끼 나 뒤질래? 주삼당님 나가 현미소 말해봐 알림 꺼 야 마이크 꺼져있잖아 인마 현미소 이런 이 씨바 나가 우리 형석이 예 보스 뭐? 예 보스 보스 하하하하 예 기다렸습니다 형님 하하하하 이색 보스 보스 형석아 저도 라이벌로리 게임은 50개 정도 있습니다 형님 예 아 그래?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형님 그냥 무료게임으로 다운받으면은 지금 당장 70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형님 지금 근데 너 약간 예 그 턱형 느낌 났거든 말투에서 하하하하 아니 아이 시발 개 십 족같은 새끼를 좋아하세요 하하하하 인간 말 좀 시발 재활용도 안되는 개 십새끼라고요 아니 방금 턱형 느낌 살짝 났어요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예 제가 라이벌이 또 이렇게 하면은 아니 여자야 이 시발 미친새끼 갑자기 아 바로 추방 황중민이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예 황중민이 네 안녕하십니까 중민이 어제 왔었지? 네네 그래 뭐 그렇게 중민이가 나쁘지가 않았는데 쿨도구 한번 내려봐야겠다 쿨도구랑 중민이랑 얘기 한번 해보자 쿨도구야 네네 중민아 네네 쿨도구 탈락 응 중민이가 더 괜찮아 중민이 중민이 감사합니다 형님 어 중민이 올려놔 응 콩시가 중민이 올려놔 아 중민이 올려놔라 네 이제 해머 아 태형이 이 시발 년 이거 왜 자꾸 들어와 태형아 마이크 켜봐 네 형님 너 뭐하는 새끼야 저 스무세 살 백수입니다 근데 왜 자꾸 내가 강태인데 너 왜 들어와 간절해서요 차단해줄게 자 해머 네 형님 네 형님 목소리 말씀을 하세요 목소리 너무 깔았어 어 재미없어 아 이거 진짜 힘들다 넌 오늘 한 명도 없네 얘들아 어?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이 되겠냐 얘들아 아이 정말 이지혜 한번 켜볼게 지혜야 니가 차단했어요 자 나연이 한번 켜보자 나연아 차단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잘했어 아주 뀨우야 뀨우 한번 켜보자 닉네임 넌 남자새끼야 닉네임 그게 뭐냐 형님 리액션 보고 이렇게 닉네임 바꿨습니다 형님 정말 사랑합니다 아주 안되겠다 오리야 오리야 마이크 한번 켜볼게 아 네 반갑습니다 아이 정말 아 왜요 김민혜 민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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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어떻게 이렇게 계속 들어오지 애들 이게 인터넷으로 들어오면은 로그인 없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아 로그인도 없이 들어와? 네 로그인하고 들어올 수 있게끔 세팅 가능하지 그건 그거 인증으로 해야돼요 아 핸드폰 번호 인증해가지고 네 그것도 있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아프레이드 받아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계속 들어오네 미친놈들처럼 자 그럼 요정도까지만 하자 너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더 뭐 좀 더 저기가 안될 것 같아 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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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너네가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애들이 별로 없어 채팅창 불타는데 왜왜왜 디스코트 채팅 기회를 달라고? 너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나는 얘들아 방송을 해야돼서 그런거지 니네는 같이 나랑 게임하고 싶은거 그거밖에 없잖아 그런 목적이 아니야 어? 야 라이 똥게임즈 하려면 여성호르몬 맞아야하는 부분이냐 하하하하 그런거는 꼭 아닌데 어 니네 음질도 별로고 다 별로야 미니 한번 켜볼게요 미니야 예 형님 예 형님 하하 씨 이발 어 반갑습니다 형님 하하 씨 이발 미니야 예 형님 왜 닉네임이 이 이름이 미니네 어 저희 어머니 성함입니다 형님 흠 흠 아 좀 아닌데 최진수씨 아 예 최진수입니다 형님 저 본명 뜨는데 본명 떠? 네 방금 바꾼 별명은 우클릭하면 떠요 자 그러면은 그만하는게 좋겠다 김시율이 한번 켜볼게 김시율이 안녕하십니까 어 안되겠다 그만하자 이 개새끼들아 짜쿠 한번 켜볼게 짜쿠야 아 코트님 안녕하세요 짜쿠는 좀 저도 게임 참가하고 싶은데 안되나요? 너 전에 토크온 할 때 같이 했던 애 아니야? 토크온이 아니라 저 그 코트를 결화해서 나왔는데 그 저도 좀 참여하면 안되나요? 저 게임 좀 왔는데 아 예전에 토크온에서 그 짜패크가 존나 웃겼는데 잘 모르겠구요 그래? 열심히 한번 방송 참여해보고 싶은데 안되나요? 벌써 질린다 근데 미안한데 원래 들어가 아이 한명만 더 구할게 진짜 거짓말 아니라 오 수아 안녕 병신새끼 하하하하하 선더부 아 이 새끼 왜 이렇게 진짜 질척거려 네 니 뭔데 형님 팬이죠 시발람 이거 너 오늘 하루 어떻게 잘해볼 수 있겠어 할 수 있습니다 알았어 선도부 한번 올려볼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선도부 올려라 자 자 오늘 애들아 인력사무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어 오늘 떨어진 애들은 다음에도 떨어질테니까 앞으로 그냥 디스코드에 기어들어오지 말고 꺼져줬으면 좋겠다 얘들아 부탁을 좀 할게 오늘 떨어진 애들은 앞으로도 안돼 딜러리 제끼들아 손도 못개 허벌장면이래 야 변희봉 한번 켜보자 변희봉이 변희봉이 말 잘하네 희봉아 희봉이 말해봐 안녕하세요 왜 선도부가 싫어 아 쟤 빵 셔틀라도 놈인데 제자리를 너 말로 하니까 재미없다 비응신아 봤지 얘들아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야 어 자 그러면은 그래 전구 한번 켜볼게 전구야 형님 너 뭐야 저 어제 그 돌굴리기 게임하다가 아빠가 헤드셋 집어 던져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럼 이 상태로 바로 도망가 어 바로 도망가버려 성필이 100개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100개 나이 또 나이 또 아 지금 맘에 드는 애들이 없네 띵하성이 한번 올려볼까 띵하성이 안녕하십니까 아 별로야 아 그런가요 민성아 빨리 꺼져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꺼져 민성아 네네 안녕하세요 민성이 목소리 너무 작아 저요? 어 근데 존나 이 새끼 존나 긍정적인 척 지리네 아 아닙니다 저 그저게 저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EBS에서 나오는 청소년 드라마 주인공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굉장히 기분이 밝고 명랑한 사람이에요 비응신 지랄을 하네 민성아 예 형님 왜 이렇게 밝어? 아 저 그저께 그 포레스트랑 이제 그 웜즈더 같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더니 밝은 척 해보려고 은효은 어? 저 근데 원래 말투가 이렇습니다 목소리 좀 크게 키워봐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더 키워 더 키워 예 키웠습니다 그 정도면 딱 맞아? 예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 올려봐라 그럼 너도 한번 해보자 민성이도 네 감사합니다 음 민성이 일단 좀 인성이 좋네 음 목소리만으로 인성을 판가름 할 수 있어 이 개좌석들아 현석이 한번 해보자 현석아 현석아 아 들려요? 뭐하냐 현석아 네? 나가 자 어디 좀 더 구해볼까? 야 주단비는 어디 갔어? 컴퓨터 껐다 켠 때 껐다 켠다고? 네 음 그래 정민이 정민이 마이크 켜봐 아 저건가요? 마이크 켜봐 더 키워 아 안 들리세요? 너무 작아 아 지금 작아요? 더 키워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 어찌 된데? 뭐해 이씨 일단 올릴까요? 정민아 네? 몇 살이야? 저 27이요 올려 일단 합격 이정도면 된거 같애 어 채팅창이 아 합격 맞잖아 목소리 좋잖아 여러분들 키미야 키미야 안녕하세요 아 별로야 사모예드 예 형님 아 나대냐 뭘 나대요 시발 시발라미 돌았나 시발 오 시발 나가 일단 음질이 별로야 민돌이 민돌이 한번 켜보자 자켓 있는 애들이 좀 그래도 목소리 괜찮더라고 민돌이 안녕하십니까 형님 이거 봐 민돌이 올려 네 자 이정도면 된거 같다 역대급으로 오늘 많이 모였다 마이크들 다들 켜 개이새끼들아 아이고 우리 납견이가 천개를 우리 납견이 항상 즐겁게 해줘서 고마워 이게 클래스지 우리 납견이 넘어갔고 나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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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색톡대질은 여자 뽑고 바로 멈추네 음 자 마이크들 켜라 들립니까? 콩시가 그리고 애새끼들 말 못하게 주둥이 싹 다 꿰매버리고 저 뭐야 채팅 못하게 어 채팅창 저거 못쓰게 해버려 비영신들 어 다들 마이크 키라고 이 새끼들 뭐하지? 민돌이랑 JSJ랑 황중민이랑 아 감사합니다 마이크 권한이 없어? 아 감사합니다 네 권한이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선도부 키고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명이야 여덟 명 오케이 여덟 명이면은 딱 괜찮아 여덟 명 괜찮고 아 야 니네 지금 인력 잠깐만 지금 인력사무소에 있는 인원들 내가 진짜 그 방송 때문에 내가 지금 신경 못쓰고 있는데 진짜 싹 다 차단해버리면 니네 못 들어온다잉 다 해산해 나가 해산해 싹 다 해산해 나 5초 산다 진짜 5초 안에 안 나가면은 너네 싹 다 차단이야 5 4 3 2 1 오케이 싹 다 차단해줄게 유명한 말해봐 뭐? 유명한 박사님인가요? 유명한 박사님인가요? 개발료 비영신 너 아까 백크 따라하던 애지? 아닌데요? 맞는데요? 아니에요 제발 기회지세요 코트립 주말인가요? 제 이름은 남두일 탐정이죠 이제 그만 좀 왔어요 유명한 박사님 오우 재미없어 이예린 이예린 이예린아 바로 차단해줄게 그럴줄 알았어 파메야 아 형님 안녕하세요 아 너까지 넣어줄게 아 감사합니다 와 유명한 아 제발 노드세요 싫다면 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돼지 새끼야 형님 왜 제발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할게요 알았어 알았어 자 나대지마 나대지마 내가 제일 싫어한게 세 글자로 뭐야 나로 시작해서 보로 끝나 나댐보입니다 맞아 나댐보 새끼들을 난 제일 싫어한다 이 나댐보새끼들아 아 엄지 엄지 씨끌 쓸데없이 쿠사리 넣지마 오디오에 오디오 겹치는거 제일 싫어한다 게임하는 순간에도 맘에 안들면 바로 내보낼 수가 있겠다 서바이벌이야 서바이벌이야 디스스 컴퍼디션 디스스 컴퍼디션 이런 이 씨발람이 웃어 이 개새끼야 뒤집어 발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케이 디스스 컴퍼디션 경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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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여자 아니면 입 벌리지마 그래 여자 아니면 입 벌리지마 그래 그래 그것이 아주 옳은거 같다 옳은 처사야 좋았어 담비는 목소리를 조금만 줄여 아 지금 혹시 큰가요? 어 쪼금 커 약간 줄여 지금은요? 더 줄여어 지금 되나요? 어 됐어 야무죠 너무 줄였어 조금만 올려 됐지? 아 됐나요? 어 됐어 됐어 자 오늘 할게임에 대해서 말하겠다 고추안이 형 바로 잘나 어 자 똥겜즈 이제 싹 다 됐고 어 똥겜즈 출격 오늘의 게임은 어제 그 게임이다 너무 재밌었어 무슨 게임이까 주단비가 맞춰 어그로우입니다 그렇지 바로 그거야 오늘 할게임은 어그로우라는 게임이다 어그로우 자 오늘 새로 합류한 인원들은 어그로우라는 게 야 콩식아 저 새끼들 아 김현수 차단 어 자 그리고 니네 지코 왔다갔다 거리지마 선도부 넵 그 네 어 어그로우 할거야 네 응 어그로우 지금 몇 명이냐 하나 둘 셋 넷다 둘 셋 넷다 열 명이서 하면 꿀잼이겠구만 어그로우라는 마피아 게임을 할거야 닉네임은 스팀 닉네임을 빨리 지금 다들 바꿔놓도록 해 한글로 두 번 얘기 안해 SJ는 너 닉네임이 SJ가 뭐냐 아 바꾸겠습니다 빨리 바꿔놔 스팀이랑 해가지고 다 이렇게 바꿔놔 정민이란 애가 나갔어? 원코드 정민 하나 둘 셋 넷 다 야 왜 자꾸 왔다갔다거려 어어 다섯 명 딱 맞네 열 명 딱 맞네 어 자 그 이렇게 해서 가는거야 열 명으로 어그로우 지금 빨리 다운들 받고 어 스팀 그 코드를 주단비가 받았지 주단비 너 그랬을 때 스팀 그 침축 코드 알지 네네 그거 애들한테 지금 보내놔 아 난 오늘 처음 온 애들한테 그래서 나한테 다 친추까지 다 보내놔야돼 자 닉네임 바꾸고 친추 보내는거 뭐라고? 닉네임 바꾸고 친추 하는거 닉네임 바꾸고 그렇지 이거를 내가 딱 1분 준다 오 1분 안에 안되있으면 그 인원은 바로 탈락시키도록 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게임방송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친추 추가 보냈습니다 그렇지 아주 빠르구만 그런 빠리빠리담이 있어야돼 아닙니다 닉네임이 빠르셔가지고 음 그래 그런 것도 아주 좋아 아주 겸손하구만 아주 겸손해 씨볼새끼 아 좋아 그 형님 뭐 그 카드 보안코드만 잠시 좀 가지고 와도 되겠습니까 뒤질래? 스팀 보안코드 이것도 빨리해 넵 늦지 않게 해라 늦지 않게 해 알겠어 좋아 여러분들 좋았어 자 오늘은 저 어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게임 저 게임 싹 다 돌려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키보드 소리가 이렇게 거슬리지? 하이 어떤 개새끼일까? 어? 조심들 해 조심들 해 넵 나 아주 예민해 음 자 오케이 디코 다운받는데 다들 얼마나 걸리냐 도랄이 없어서 크로마키 못 설치해 시작했습니다 아 랄프 있어서 아 랄프 없어서 크로마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크로마키 가져오면 그만이거든요 기다려주세요 갔냐? 갔네요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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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갔어요 아우 아우님 형이야 네네 너 나갈래? 죄송합니다 형님 너 그 나대는 특성을 끝까지 아우님 제가 보내드린 친구 코드랑 본인이 입력하신 친구 코드랑 다른 거 같은데 어 잠시만 아파라 성도부야 넵 네 니가 피지니도 안 해도 이게 나대 어? 너무 억텐이야 그리고 저 새끼 지금 방송 시청자들 반응 살필라고 오늘 내가 이제 저 새끼 너무 투머치라니까 그래서 내가 같이 안 하려고 했던 거야 여러분 이제 이해가죠 형님 친추 보냈습니다 어 그래그래 친추전 한 애들은 좀 기다 대기하고 있어 네 예 알겠습니다 코드님 어 이거 저한테 개인 디코로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 거 같은데 어떻게 하죠? 뭐라고? 친구 코드를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은데 아 그 스팀 친추 할 줄은 몰라 코드 할 줄은 몰라 어 어 니들은 똥겜지 왜 지워냈냐? 그것도 할 줄 모르면은 이 똥겜지 이 똥겜지라는 게 스팀 기반으로 하는 종합게임을 하는 건데 너네 지금 이것도 할 줄 모르면은 진짜 개새끼들 아니야? 방송 한번 타보려고? 방송에 내 목소리 나오는 거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 거 밖에 더 돼? 이러니까 내가 너네들은 개치급 하는 거야 이 폐급새끼들아 거수해 어떤 새끼들이야 저입니다 저 너 뭐하는 새끼야? 너 닉네임 뭐야? 아 파메입니다 파메? 침추 신청을 하려는데 야 이 비응신 같은 새끼야 침추를 할 줄을 아 조건이 안 된다고 떠갖고 마지막으로 가르쳐준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친구 코드를 할 줄은 몰라 알려준다 네 주단비 니가 알려줘 아 네네 지금 누가 집구석에서 청소기 돌려 저희 집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바꿔 아 진짜요? 아니야 아니야 바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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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야 으흐흐흠 자 빨리 알려줘 유단비가 모두한테 알려줘 모르는 애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단비야 네 이거 침추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아까 침추를 보내고 니가 와서 받을래? 우리집까지 와갖고 너는 거기서 받.. 너 거기서 보내고 난 우리집 와서 받을래? 왜 되도 안한 얘기를 계속 물어봐 돌았어? 팩트 단비 어머님 고어 코트는 나이차가 얼마 안 날 것이다 단비님 그 라이브로 한번 다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단비야 이 시간에 청소기는 좀 아니지 않냐 아 네 아 크롬워키 설정해야 되네 아 크롬워키 설정할 동안 빨리 다 해놓고 다운도 다 받아 놔 얘들아 네 알겠습니다 화면 보실래요? 안 되시는 분들? 네 보여요 단비님 네네 와 세상에 어떻게 침추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애들이 있지 여기서 어? 이거 아닌가? 이거 맞는데? 네 여기서 코드를 입력하면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침추를 걸면 되거든요 여기에 단비 눌러서 친구 누른 다음에 친구 추가해서 여기 코드님 거 입력하시면 친구 추가 여기에 뜹니다 친구 추가하면 초대 전송이 실패했다고 뜨는데 내가 안 받았잖아 시발탱아 시발탱아 그거 스팀 아예 껐다 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 한번 껐다 켜보겠습니다 네 어 아니 애들이 너무 욕 나오게 하네 오늘 아니 이게 어렵나? 정말 쉽거든요 이거 단비님 저도 알려주세요 침추하는 거 코드 딱 해가지고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튼 다 보냈어? 아 나 답답해 뒤져버리겠네 아무래도 대답 안 하는 거 봐 나 이러니까 얘 새끼들이랑 아니 다 보냈냐고 얘들아 안 들리나? 잠깐만 어 다 보냈어? 네 보냈습니다 네 보냈습니다 그래그래그래 네 다 보냈습니다 자 안 보낸 사람 없지? 아 저 아직 안 됐습니다 18살이라고 단비아 엑셀 삼촌 필요없니 어 닉네임 누구누구 받아야 되는 거야? 황중민이 민돌이 받아주시면 됩니다 민돌이 너 닉네임 민돌이로 돼 있는 거 맞지? 네네 한글로 한글로 된 닉네임으로 보낸 애들이 없는데 두 명밖에 친척 안 들어왔는데? 저 아온이요 어? 아온 없잖아 스팀 닉네임을 다 바꾸셔야 되는데 위에 있는데 형님? 아 아온이 있네 아온이 어 또? 뭐? 더 있어? 그 이름을 한글로 바꿨는데 형님 거였네 영어로 뜹니다 어 그럼 네가 친척 보내고 나서 늦게 바꿨나 보다 닉네임 뭔데? 아 민양엠이라고 영어로 돼 있습니다 그 민양이라고 한글 프로필 사진 돼 있습니다 민 네 맞습니다 그거 뭐 안 나오는데 뭔 소리야? 아 민양이가? 검은 색깔은 흰색 글씨로 돼 있어요 어 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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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돌이 조방지 밑에 있습니다 어 친추신청 수락 오케이 감사합니다 수락 그렇지 아은이도 수락 황중민이 수락 팜에 보냈습니다 팜에 수락 자 친추 안 된 사람? 없는 거지? 옙 네네 됐네 됐어 자 그러면은 바로 어그로우를 키도록 한다 안 깐 사람?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디오 겹쳐 특이사항 있는 사람? 예 곧 될 것 같습니다 그 코테님이 스피커여서 저희가 말하면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그게 불만이야? 아 아니요 불만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어폰 깨 courting